27사단 이기자 부대는 약 70명 가까이 중부전선을 지키다가 작년에 시행됐던 국방개혁으로 인해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 4천명의 군장병이 떠나면서 주변상 가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접경지역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는데요. 가게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놔도 부대가 없으니 소비가 안될 거라는 현실 때문에 아무도 가게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적이 뚝 끊겨버린 마을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에도 부딪히게 되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역 특성상 군인 자녀가 많아서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차량을 군부대에서 지원해줬었다고 하는데요. 부대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에 따라 통학 차량도 없어지며 당장 통학 문제가 불거져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로 인해 군장병 2만 2천명이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안 그래도 지방소멸위기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군부대마저 없어지고 통합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낸 사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는데요. 실제 이기자 부대 출신이라고 밝히며 그쪽 지역은 부대를 믿고 장사를 해서 가격이 말이 안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노후된 시설에 불친절함까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논란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그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니 결국 이렇게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 검토될지 여러가지 문제가 뒤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